빠빠이 엄마 갔다올게 몽지 좀 놀고있어 빨리 갔다올게 빠빠이 몽지도 빵빠먹고있어 진짜 애피스러워 애피스러워 몽지 누나 갈거야 이제 놔 놔 놔 몽지 누나 갔다올게 울지 sociaux 갔다올는데 아이 누나야 이제 나중에 만나자 알겠지? 집에서 노고있어 바이바이 안돼 누나가 바꾸모야 비가 오고 너무 차와서 못봐 안돼 뭔지 아일라 아일로 아일로 멀리 자리 아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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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virus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